누구세요? 네? 누구입니까? 누구세요 지금? 김강선! 김강선!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바로 지구의 최고의 축제! 각본은 드라마 바로 런던 올림픽이 개망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런던 올림픽 선전기원 특집이에요. 해설위원들과 아나운서 분 모셨습니다. 먼저 축구계의 전설입니다. 허정훈 감독님! 안녕하세요! 이어서 육상의 윤여춘 위원님! 네 반갑습니다. 배드민털의 방수현 위원님! 핸드볼의 홍종호 위원님! 네 반갑습니다. 다음에 역도의 이배영 위원님! 네 반갑습니다. 자 그럼 뭐 야구 쪽에서는 신입니다. 여신이에요! MBC 스포츠의 간판 아나운서 김민하씨! 네 반갑습니다. 그리고 이분들이 런던 올림픽 특집에 왜 나왔... 정식동 맞죠? 지금 런던을 잘하는... 동준군은 알고 있는... 운동자! 운동자! 운동자라는... 그냥 광희랑 동준이! 동준군은 축구를 했잖아요. 근데 광희군은 올림픽이랑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... 아니 나올 때가 돼서 나왔죠. 또 새벽에 오래 쉬었잖아요. 자 그리고... 그대가 왔어요. 감사합니다.